GV 12 신주 V는 위쪽 등 부위, 뒤 정중선 위, 셋째 등뼈 가시돌기 아래쪽 오목한 곳에 위치합니다. 폐수 BL13, 백호 BL42와 같은 높이에 위치합니다. 쉬혈할 때에는 어깨뼈 가시 안쪽 끝을 지나는 수평선과 뒤 정중선이 만나는 지점이 셋째 등뼈가 됩니다. 그 가시돌기 아래쪽 오목한 곳에서 쉬혈합니다. 침을 놓을 때에는 0.3에서 0.5촌가량 직자하거나 침첨을 약간 상향하여 0.5에서 1촌가량 사자합니다. 침을 놓을 때에는 4초간 와주기를 더jek비하여 0.5-3촌가량 직선으로 느끼는 곳을 기다리게 합니다. 침을 놓을 때에는 설치된 공간의 유통을 얻게 타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